이른 아침부터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차화통 소리 어제 새벽 엄빠방을 급습한 메조미에게 밀려 좁디좁은 메조미 방으로 유배간 남편이 쓸쓸히 내는 소리인데 그런 남편에게 우연찮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요새 메조미는 2학년 형님이 되기 위한 연습으로 일찍 등교하기를 실천 중에 있는데 알다시피 10월 1일 이날은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이 된 상태 그러나 메조미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아직 메조미가 일찍 일어난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남편 오늘 학교 가는 날인 줄 알고 있구나 를 눈치챈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밝아진다 오늘 몇 년도 준비를 빨리 끝났어? 알람 울리기로 전에 깼어 아 그래? 39분 오늘 아침에 비오네 아 그래? 그러면 지금도 오고 있어? 봐봐 지금은 모르겠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다른 애들은 학교 가고 있어? 아 그래? 한 명인데 없어? 왜? 8시인데 왜 아무도 없어? 신기하다 어쩜 일어날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그런게 맞아? 이 센서 같은게 있나봐 눈이 번쩍 뜨이던데? 나 그냥 일어나는 날을 딱 이제 일어나는 날 그냥 시간이 막 6시 59분이다 그러면 나 무조건 해 아 그래? 그러면 쉬는 날이면? 쉬는 날이면? 어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그러면은 오늘 학교 가는 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쉬는 날이었으면? 음... 옷 바꿔 이렇게 하면서 개일하게 나와서 딱 대부분이 할지? 음... 별나다 오늘 미친인 줄 알아? 나 알 것 같아 9월? 생각해보니까 오늘 학교 안 봤을래 아 진짜 망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학교 안 봤을래 아 준비 근데 다 끝났네? 응 다시 갈아입어 아니다 오오오오 우정 시리얼는데 오오오옹 늘 debit 오änner 바로 나갑다 다 어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아 הכ님 끊가뜨더니 너무 아파가 자기 어깨가 아파도 아빠 어깨는 주물러주는 효뢀 매조미 어 살이ற 근육이 많다고 하는 거 bekommen 뭐 좀 근육이지 고rod temos 저희가 은힛 아무튼 그 뒤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밀린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또 무슨 꿍꿍이들인지 이불에 들어가 합체를 하기 시작한 두 사람 뭐야 이게 깜짝 놀라서 사례 들려버렸네 다리 진짜 길어 보인다 왜? 원래 내 다리가 이런 건데 간지러워 하지마 나 하지마 발로 찬다 발로 찬다 이렇게 내 발이 왜 안 움직이지 발로 찬다 이렇게 이렇게 발로 찬다 방구 낀다 방구 방구 흥 뿡 소리 내야지 뿡 헤헤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엄청 크게 한 번 더 하하하하 일상에서도 한 순간만 방심하며 이런 일을 꾸며 대니 진짜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같이 키우는 기분이다 아빠 간지러워 키우자 또? 간지러워 키우자 가위바 쇄골? 쇄골? 응 쇄골 쇄골이 어디야?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여기 여기 하하하하 근데 이런 놀이는 보통 제한한 사람이 걸리기 마련인데 가위바위보 아악 문 무슨 내가 걸려버렸다 하하하하 송달이 어딨어? 안쏘 송달이 어딨어? 샤 하하하하 나갈거야? 아니 왜냐면은 엄마가 탕후루 5개 사준다 했거든? 그 탕후루 5개가 아니라 탕후루 5개가 아니라 탕후루 5개가 아니라 탕후루 5개가 아니라 하하하하 너 음식으로 애기 그런 거 회유하거든 말이야 아니야 아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처음에 얘기를 꺼냈지 그랬더니 탕후루를 사달래 아 그래 뭐 탕후루쯤이야 사주지 5개를 사달라 해가지고 내가 아 그래 오케이 했거든 아니 그럼 엄마가 탕후루 5개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 됐는데 아니 엄마 5개는 사준다 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가가지고 반장 선거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여러분 자 보십쇼 반장은 리더십이 뛰어나야 합니다 저 교실 뒤편을 봐주십쇼 두두두두 다시 저 오늘 봐주십쇼 두두두두두 이거 보십쇼 저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타당점을 팔장으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 비판도 수용하겠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아frage 나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친다 해봐 그렇게? 아니 이렇게 말acker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어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 어떻게 얘기할 거 같아? 아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성경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실건가요? PIP 그건 모릅니다 만약에.. 아빠 이리 와봐 이거 힘 조절 잘 해야돼. 그래서 하이구 페펙! 아 진짜 죽었다. 아빠 잘못 떨어지면 나! 다시 준비하.. 자 내려와. 어떻게 내려오지 이거? 어떻게 내려오지?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우와 어때? 손 대봐. 엄청 크지? 얼마만에 먹는 게야? 진짜. 한 마리 꽃게탕 한 번 해볼까? 한 마리로? 아니야 술파 안 먹을지. 응? 나고? 네 잘 따먹자. 술타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술타임! 엄마가 먹고 싶어? 엄마가 먹으면 먹지. 아 먹으면 먹는 정도야? 아빠 먹고 싶어! 아니 엄마 아빠 술타임에 왜 너가 이렇게 간절한 거니? 왜? 너가 왜? 아니 같이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참네. 아 그럼 한 잔 먹을까? 그래. 그래. 면 아이스! 그러면 맛있게 먹읍시다. 시작! 똥까지 뺐어. 똥?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골뱅이탕도 하나 시켰는데 똥? 아빠 똥을 좋아해? 단어 선택 때문에 메조미가 뭔가 오해를 한 듯하다. 똥 그만 빼고 싶은데? 왜? 엄마 똥을 안 좋아해서 엄마 똥까지 빼고 엄마가 먹으면 좋지 않나? 아빠가 똥을 좋아해가지고 예장!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또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된다. 손짓 말고는 별다른 소통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 저렇게 일사천리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의문이다. 그렇게 내가 나오길 기다리던 와중 와중에 아빠 허리 건강도 신경 써주는 대견한 메조미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이 억울해 아니 뭐 화장실 가 어? 아빠 일로와 일로와 왜? 아이 힘들어 아빠 일로와 일로와 아이 싫어 안해 안해 엄마! 엄마 팔 들어 가자! 아이 야 친구! 왜 해! 아이 하지마! 아무튼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간 남편은 결국 메조미가 제안한 간지럼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결국 벌칙은 제안한 메조미가 받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